잠이 솔솔 오죠. 나 이렇게 구쇼 구쇼 소리야. 응. 여기서 먹어. 못 살아. 정말. 안녕하세요. 개휘일입니다. 피키앤은 처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설레고 조심스럽네요. 추석들 잘 보내셨죠? 고향에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가족들 만났다가 학교는 어떠 갈 거니? 성적은 잘나왔니? 쥐찍은 하니? 요런 얘기들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텐데 남은 추석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보자구요 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상했는지 안상했는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두부도 있는데 두부도 양파 씹는 소리가 이렇게 치진처럼 들리다니 여러분 귀에는 좀 감미롭게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잔을 가지고 뭔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다져서 고로케를 만들어볼거에요 반가루입니다 잠이 솔솔 오지요 다음 앨범 제목 정했어요 딥슬립 뭔가 되게 변대같아 내부가 있어요 자 저는 먼저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도 수기 보셨니? 자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깨试 Kafam 계란을 깨넣어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쓰셨을텐데 저는 계란 옆구리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었어요 먹고 대성공 사실 요리를 많이 안해봤는데 재밌네요 엄마가 주무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질퍽질퍽합니다 빵가루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가루 샤워 지금 든 생각인데 레고도 그렇고 컨담도 그렇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 두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재밌겠는데요 짠 여섯 개 자 두산베어스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두산베어스 선수 주제가를 불러봐라구요 허니허니 민병헌이 으아 안타 아 민병헌 화이팅 하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미션입니다 저 진짜 한번도 안해봤는데 이겨야 돼 연습eremos 저의 집은 사실 튀김을 거의 해먹은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기름이 아깝다고 하셔가지고 돈가스 같은 것도 튀긴 적이 없고 거의 지져먹는 수준이었는데 어우 호우 기름을 두르는거 이상으로 해야 될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거의 반통 부어야 될텐데 게이밀의 실화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잘한다 나 포기 자 그러면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켜야 되는데 계란 깨는 거 보셨죠? 마지막에 딱 떨어질 때 잡아주면 되거든요 잡았어요 이게 문제인데 달렸다 어머니가 잠이 많으니 잠이 들다 마셔 캡사이심이 들어간 송편이 있대요 하나만 두 개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캡사이심이 묻어있거든요 이게 트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트릭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이해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까지 머리를 썼을라구서 머리를 많이 썼네요 아 매워 어떻게 넣었지? 아 아 더워 오로케 멍청이 멍청이 흙 뱉 노릇 멍청이 고춧가루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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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죠? 먹을게요 맛있다 부드러워서 진짜 그렇게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카메라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를 3초 이상 못 쳐다본다 제가 10년 하니까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지금처럼 오히려 카메라가 있는데 안 보고 행동하는 게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내가 했지만 최근에 앨범이 나왔죠? 실화라는 곡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가을에는 8년 만에 발표하는 발라드인 것 같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참 많이 너를 사랑한다 너 하나만 사랑한다 다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뭔가 이 사람은 역경을 딛고 쪼임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더 카타르시스도 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 없고 지금 땀도 많이 나지만 아주 재밌었고 제가 한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잠뜬 후에 열 여섯 번째 게스트 검상 발라드 개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 엄마! 할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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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달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